다같은 자산 전병? 오! 모양! 진짜야? 만져봐서? 오 진짜야 진짜야 사이다 맛 잘리면 사이다 향기 문제 드릴 수 있나요? 아니? 왜요? 바게트빵 먹고 서로 입냄새 같기? 한 번 말아줘요 오케 아저씨 네? 이거 흔들어서 줬다 이거 어? 벽에서 이상한 소리 났는데? 벽에서 왁! 일어나 시어랬스 머리 좀 깨야겠다 아! 아악! 너는 너는 뒤지셨다 바지 심슨 심슨! 다섯 개만 뺏어 자 하자 우리 한 번하죠? 우리 한 번의 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하하하하